그 다음 even, 심지어 those people, 그 사람들 당연히 명사되니까 꾸며야겠죠? 그 다음에 동사가 여기 나왔으니까 여기서 시작한 게 여기서 끝나야 돼요. 심지어 그 사람들도, 근데 어떤 사람이냐면 예술에 대한, 이럴 때 어부는 뭐뭐에 대한, 의자라기보다는 뭐뭐에 대한, 예술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아마도 듣거나 보았을 것이다. 피카소의 작품들을, 그래서 여기는 헤브 피피, 경험용법이 되겠죠?